한 번에 좀 받아냈게 한 번 그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근데.. 노래하다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해요? 지려요? 지금 대랑.. 대랑.. 대랑 가수들이 자꾸 울렁거리는데 그래서 원래 이번 노래를 부르면 에비스 인 제니스의 메인가박스라는 노래인데 박스 아래에 들어있다가 딱 나오려고 했는데 나오려고 하다가 슬쩍 잘 것 같아서 이 노래는 저랑 현철이나 이선씨가 그분이 나중에 집안한 그런 노래도 양보터하고 이런צ 가사를 잘 구avez 가사를 잘 구ANK 아마 조선소lin 어머 어메UNG BOY! 어메 않은 눈 ent는 할메 연수 어메tóив sharpen 아니 이거 원래 앵그리필스 때 이거 입고 올라갔는데 그 못 찾았다가 집에 가니까 있더라 너날쳐 근데 호날날쳐 너날쳐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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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.